그래서 그 단군 세계 기록을 보면 47대 단군이 나와요. 아까도 보시면 오성치료가 13대잖아요. 그래서 환단고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환단고기뿐만 아니라 규원사와 단기고사 대동사강 그리고 정고대방이라고 하는 임명사전이 있어요. 임명사전을 보면 1924년에 나왔잖아요. 47대 단군이 있었다라고 단군 옆에다가 써놨어요. 전 47세라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단군은 한 명이 아니라 47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24년에 얘기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있는 문헌에서 바로 47대 단군을 얘기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김혜김 씨, 문헌보, 신당전서 같은 곳에서 47대 단군, 49대 단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의 역사라면 단군이 한 분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단군이 있었다. 대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 그에게 이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단군 세계에 있는 오송치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근거가 마련이 되면서 바로 뭐냐면 단군 조선에 47대 단군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배달국에 18대 환웅이 있었고 그 이전에 환국에 또 7세 환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검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7200년의 환국 배달 조선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들이 다 나가요. 그러니까 전통 같은 게 고시래라고 하잖아요. 고시래, 고시래라고 하면서 세 번을 갖다가 막걸리 같은 거 농사철에도 이렇게 뿌리고 하는데 고시에게 예를 표하는 거다. 그 고시가 누구냐면 단군 왕검의 신하 중에서 농림부 장관을 맡았던 고시거든요. 배달국에도 고시가 있습니다. 고시라는 또 직책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농경에서 예를 표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시래라고 하는 그 문화 전통을 알려면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환단시대의 어떤 문화에 많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를 바르게 보는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배달국을 봤지만 배달국의 18세 환인 중에서 14번째 환웅이 있습니다. 자오지 환웅, 일명 치우천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치우천왕이라고 하는 분인데 4700년 전에 있으셨던 분이고 배달국의 통치자였으며 그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분을 지금 중국에서 조상으로 모시죠. 중화삼조당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황제헌원이 있고 염제신농씨가 있고 왼쪽에 치우천왕을 자신들의 시조로서 처음에는 황제헌원만 모시다가 나중에 염황자손, 염제신농씨와 황제헌원의 자손이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염황치의 자손이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치우천왕이 들어가게 됐는데 이 치우천왕은 뭐냐면 갈로산에서 쇠를 채취했다. 나오죠? 갈로산에서 쇠를 채취했다. 그리고 치우천왕은 칼, 두구, 갑옷, 창 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헌상의 기록으로 보면 4700년 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조상이죠. 교과서에 아직 못 들어갔지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의 조상이었고 이때에 문헌적으로 보면 철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